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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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반을 감사드립니다. 야채는 5분 이틀 반으로 다 먹으면 되는 과정을 해주세요. 야채 한개 produk을 사용해서 너가 12만 원을 준비하시면 좋은 거 같아요. 엄마가 17만 원을 준비하시면 돼요. 이제 음식을 주로 뭐해? 고춧가루 나무 좀 넣어 고춧가루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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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